지금 나와있나 이렇게? 안 나와 있죠? 근데 이 카메라 생각보다 너무 진짜 너무 자세하게 제 피부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신뢰도가 가는 것 같아요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성, 선성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수분 측정은 거 좀 많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주름, 여성들은 주름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동남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측정할 수가 있고 표지마가 콜라겐 침으로 잘 이렇게 부스트 업무도 시켜준다고 해서 또 한 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